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시작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팩조들을 점고를 드리는 뒤 미국 들어갔던 분홍재비 나오 중원 나갔던 명매기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비나오 말리조선 나갔던 흥보재비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홍통가지가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어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졌노 흥보재비였자 오대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조 운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대본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거그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실을 만나 소조가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갚으니까 제발 덕분에 통쳐 고고 하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넘기고 나가더니 니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사머리방장커널 흥보재비가 폰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디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흑군복 시작 흑군복 시작 흑군복 차고 배군무릅쓰고 거중목 두둥 높이 불우사멸을 살펴보니 서촉지척이여 통해 찬방허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하역도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통 남가는 배넌 북어를 둥둥 울림며 오기야 어이야 서간이 원포퀸뻄이 아니냐 수벽사명장한테 불승청은 각비래 따라온 난 저길에 갈대 갈대를 입에 물건 일정 미져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내로니 서장천이 거의 놀아 태안봉을 넘어 항릉로 들어가 이십오년 다냐 월어 반주까지 쉬어 앉어 구경 성을 화가 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고 대봉 강좌 유 황 황 올라가니 황 황 길고 굴보반 백운천지 공유유 남중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장 가 도리해라 남 매화을 두 척 무연해 벌렁 벌렁 떨어지고 기술을 지내어 개명 산을 올라 창자 황 은 간 도 돋고 남병 산 올라가니 칠송 단이 빈 퍼요 언제 시간을 지내요 안 배웠잖아 거기 언제 시간을 지내요 현재 지방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 산을 넘어 창성을 지내요 갈석 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연경을 들어가 황 극전에 올라 이제 황 극전이 황이 아홉 번째 밖에 있어요 척에 황 극전에 그러고 올라앉아가 오리 합이에요 황 극전에 올라앉아 시작 황 극전에 올라앉아 파루장 안 구경 오고 만호 만호가 다섯 박 시작 파루장 안 구경 오고 파루장 안 구경 오고 파루장 안 구경 오고 파루장 안 구경 오고 청양문 내다라 장달 문 지내요 청양문 내다라 장달 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가니 통관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칠뱅 이럴 요동 칠뱅 이럴 요동 칠뱅 이럴 순 숙기 지내요 순이 1월 순 요동 칠뱅 이럴 순 요동 칠뱅 이럴 순 순이 열한 박자에 있어요 열한 번째 박이에요 순 숙기 숙이 네 번째 박 시작 희가 다섯 번째 박 지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산미륵이 백이 백이 합이니까 백이로다 요동 칠뱅 이럴 순 숙기 지내요 시작 백이로다 요동 칠뱅 이럴 순 백이로다 요동 칠뱅 이럴 순 숙기 지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다시 연경을 들어가 연재지간을 지내요 연재지간을 지내요 연재지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원경을 들어가 원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황극전에 올라앉아 바로 장안 구경 오고 바로 장안 구경 오고 바로 장안 구경 오고 바로 장안 구경 오고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공관을 들어가니 공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칠빙일을 순숙히 지내요 요동 칠빙일을 순숙히 지내요 요동 칠빙일을 순숙히 지내요 연재지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영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아 한국전에 올라앉아 앉아 올라앉아 올라앉아 앉아 앉아 그렇게 한국전에 올라앉아 한국전에 올라앉아 바루장안 구경하고 바루장안 구경하고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정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칠빙일을 순숙히 지내요 요동 칠빙일을 순숙히 지내요 연재지간을 지내요 연재지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아 연경을 들어가 황북전에 올라앉아 반호장안 후병허고 청양문 내다라 장달문지네요 동반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요동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연재지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전경을 들어가 황북전에 올라앉아 전경을 들어가 황북전에 올라앉아 전경을 들어가 황북전에 올라앉아 반호장안 후병허고 반호장안 후병허고 청양문 내다라 장달문지네요 청양문 내다라 장달문지네요 동반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동반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요동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북전에 올라앉아 연경을 들어가 황북전에 올라앉아 연경을 들어가 황북전에 올라앉아 종양군대다라 창살문 지내요 동광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동광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요동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연재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국전에 올라앉아 연경을 들어가 황국전에 올라앉아 정양군대다라 창살문 지내요 종양군대다라 창살문 지내요 종양군대다라 창살문 지내요 동광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동광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요동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고정군대다라 창살문 지내요 고정군대다라 창살문 지내요 고정군대다라 창살문 지내요 동광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잘 들으시네 잘 들으셔 한번만 더 하고 자진육자 해야지 연재지간을 연재지간을 지내요 연재지간을 지내요 연재지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국전에 올라앉아 황국전에 올라앉아 바로장환 구경오고 평양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동광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칠백일을 순숙히 지내요 아따 안자 거시기를 해왔으며 자진육자를이 자진육 자르리